36과 단정한 모습이 좋아 보여요. 대화 1 두한 씨 말이 맞아요. 그리고 지금 두 사람 단정한 모습이 좋아 보여요. 처음이라 좀 불편하겠지만 익숙해지면 괜찮을 거예요. 대화 2 리안 씨, 잠깐 나 좀 봐요. 네? 무슨 일이신데요? 리안 씨, 요즘 일이 많아서 힘든 건 알겠어요. 그래도 기계를 발로 툭툭 차고 작업장에서 크게 떠드는 건 정말 예의가 없는 행동이잖아요. 죄송해요. 저도 모르게 짜증이 나서 그랬어요. 요즘 다들 그럴 거예요. 서로 조금씩만 배려합시다. 36과 EPS 토픽 듣기 1에서 2번 다음 그림을 보고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. 1번 1 작업복을 입었네요. 2 작업을 시작했네요. 3 작업을 하고 있네요. 4 작업장에 들어갔네요. 4 2번 2번 단추를 잠그고 있어요. 2 지퍼를 올리고 있어요. 3 유니폼을 입고 있어요. 4 넥타이를 메고 있어요. 3에서 4번 질문을 듣고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. 3번 3번 잠깐만요. 3번 작업할 때는 작업복에 지퍼를 꼭 올려야 해요. 4번 그렇게 크게 이야기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어요. 5번 5번 이야기를 듣고 질문에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. 투안 씨, 왜 작업복 단추를 안 잠갔어요? 너무 더워서 좀 풀었어요. 더워도 작업복 단추를 풀면 안 돼요. 그러면 위험하니까 얼른 잠그세요. 5번 4 5 5 8 9 9 10 9 10 10 11 13 13 14 15 37 37 출입문을 꼭 닫읍시다. 대화 1 기숙사 생활 규칙 다음 기숙사 규칙을 잘 지켜주세요. 1. 방을 깨끗하게 청소합시다. 2. 복도나 계단을 3